그리고 타이틀도 너무 좋아요. 블링블링 이라가지고요. 인생을 반짝반짝하게 살자. 우리 인생의 공원갑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암홀파티에 계속해서 이 블링블링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좀 어른들을 위해서 제가 가요매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다같이 불러주세요. 가요매들입니다. 예! 가요매들! 이 그것을 의상해보세요. 아는 가요매들은 아는 그게 인가 이거 wooo 야! wooo 확인! 우쭙쭙쭙쭙쭙 원 occurs and two принципjar. 오만 Pacific Jaşe 가5 이 노래는 다 좋아 잠시 돌아보냐고 잠시만 잠시 돌아가 잠시 돌아가 흐흐흐흐흐흐흐 내 인생의 애원이란다 못 당하는 그 사랑으로 대성 같은데 안 한 세월을 막을 수는 없지 않겠네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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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을 많이 먹은 것 같아 아주 정해요 잠시만 잠시만 우리 언니들 같이 불러주세요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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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고장도 없네 한 번 더! 고장난 형식의 눈을 멈추었는데 고장도 없네 고장도 없네 고장입니다! 고장도 없네 어디서 왔어요? 저 여기 살아요 오늘 뉴구 대기 뉴구 구이 대기 알았어요? 알았죠 주먹밥 하나 먹었어요 주먹밥에 뉴구 구이 대기하고 무슨 상황인지 그... 뭐요? 주먹밥에서 왜 고기... 이게 뉴구라다든지 주먹밥에서 이게 땅 달라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 힘이 넘쳐오르네 어머 또 뭐 주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까 이름을 안 물어봤네 이름 말하기 싫으면 안해도 돼 이 지구의 요... 이 지구의 요... 이 지구의 요정 고... 김시영 김시영씨... 아니 김시영씨는 흥이 있는데 꿈이 있나? 어? 어? 트로트 가수 되려고? 무슨 노래 좋아하는데? 그냥 사랑의 배틀요 아 한번 해봐 사랑의 배틀 좋아하는데 박수 한번 이지영? 이름이 뭐라고? 김... 김시연? 헉! 나하고 연자가 같네 김시연씨 만약에 가수로 되기면 여러분들 만성원해주세요 일단 노래 한번 들어봐야지 그치? 일단 여러분들한테 합격을 해야 되니까 그쵸? 아! 합격할 수 있죠? 형 불러봐요 그래 합격!